안녕하세요. 발효이야기 섬장 오용환입니다. 오늘은 나토의 효능에 대해 소개합니다. 소화 개선이 됩니다. 나토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. 혈액순환 개선됩니다. 나토에 포함된 나토키나제라는 효소는 혈액을 묽게 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뼈 건강에 좋습니다. 나토는 비타민 KE가 풍부하여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비타민 KE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고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 면역력 강화에 도움됩니다. 나토에 포함된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심혈관 건강에 도움됩니다. 나토키나제와 비타민 KE 덕분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. 암 예방에 도움되는 식품입니다. 나토에 포함된 이소플라본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나토는 특유의 냄새와 끈적한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그 건강 효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섭취하고 있습니다. 발효음식 일본식 나토가 이런 좋은 효능을 지니고 있을 때 주식회사 초록당에서는 한 번 더 발효시켜 마시는 나토를 개발했고 지난 4월 말 2차 제품인 마시는 서리태 나토 나토르를 출시했습니다. 지금까지 나토 효능에 대하여 소개해드렸는데요. 도움되셨나요? 발효이야기 섬장 오용원이었습니다.